역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다지 기존 역사학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지금 요 밑에 나가고 있는 자발적 후원급 수강료 이 계좌로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이라는 것을 가입하시게 되면 멤버십에서 백만장자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이 오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꼬박꼬박 백만달러 버는 사람 꼬박꼬박 오백만달러 버는 사람 꼬박꼬박 천만달러 버는 사람 꼬박꼬박 억만달러를 버는 사람 일억달러를 버는 사람 꼬박꼬박 백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당장 백만달러를 써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거니까요.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오백만달러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요. 저는 그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각 멤버십에 여기 홍보위원 여기 청년위원 여기 연구위원 자문위원에 많이 응모해주셔서 백이선 강사를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좋은 뭐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그 다음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에게 아낌없이 구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종교총 본사인데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네요. 여기 보이셔주시죠. 홍 이 인 간 홍 이 인 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죠? 이 화 세 개 이 세상 전체에 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과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백이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